안녕하세요 유튜브러분들 나루토 메이티리그 시즌3 마치는 것을 공지로 알림드립니다 리그를 시즌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이 아니라 계속 생각했었는데 지금 현재 유저 유입도 맞고 기존 유저 참여도 많이 저조하다 보니까 추가로 본인 조마문까지 또 많이 독감 때문에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리기가 좀 더 힘든 상황이라 생각했구요 분명 준비하고 참가해주려는 몇몇의 유저도 있을거에요 정말도 고맙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몇명에서 해가는 리그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결과적으로 시즌제로 안하면 점점 리그가 지쳐갈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리그를 매주 찍어올리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조회수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즌제로 쉬었다 가려는 이유는 방송 때문입니다 일단 진행하는 입장으로서 매주 꼭꼭 진행하다 보니 매주마다 느끼는 흥행 부담감 아무래도 좀 오르지 않는 시청률에 자신감 또 마지막으로 세컨 1등 리그를 매주 진행하는게 솔직히 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았어요 매주 해오고는 있지만 요새 계속 흐지부지 돼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구요 점점 시청률도 세자리수를 좀 유지하기를 좀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뭐 잘나갈 때는 뭐 중간에 뭐 천명씩도 찍고 있긴 했지만 어 계속해서 좀 유저를 모으기 어려운 점과 그리고 또 계속 흐지부지 끝나가는 느낌만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다가 정말 리그가 없어지겠다 안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시즌을 끝내고 다음 시즌으로 준비해 오는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리그가 정말 힘든 점은 재미있으면서도 재미와 함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두 부분은 리그에서 서로 항상 붙어다닙니다 어 스트레스는 좋게 생각해서 한주 정신적으로 쉬면 되는데 어 하지만 지금처럼 진행하는 1,2부 방식이 옳은가 참가를 수정 등 세밀한 부분을 한주 쉰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즌4로 다시 찾아오려 합니다 뭐 시즌3가 얼마 안됐으니 대거 수정을 해서 시즌3로 다시 찾아오던가 할 수 있겠구요 하지만 이 모든 계획들이 확실한 건 아니에요 어 그러므로 참여하려는 유저에게 언제한다 어 유튜브에서 언제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보다는 그때까지 게임을 하고 있다면 다시 공지를 보고 참여해주길 바랍니다 상금도 끌어올 수 있으면 끌어와 리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공지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루토 멀티리그 너무나 많은 사랑해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또 다음 시즌에 어 찾아보는 찾아 뵐 수 있으면 어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